이건 몰라 이거 핫소스인데 존나 매운 거라는데 얘는 맛있는 거고 얘는 녹차 같은 이거 이거는 치두부 이건 존나 매운 아시아 매운 소스 얘는 녹차 얘는 맛있는 거 얘는 코코넛인데 직접 만든 코코넛 안에 그냥 퍼 먹으면 되고 아까 맵게 해서 먹는 거야 그냥 먹는 거죠 있겠습니까? 터지지도 않아요 그냥 먹는 거죠 터지지도 않아 그냥 먹는 거지 네 먹어야죠 터지지도 않아 이거 주겠어요? 그냥 먹는 거지 중요한 건 있지 이게 이게 제일 ㅈ같아요 치즈부를 폭발을 해 봤거든 진짜 먹고 나 뒤진 줄 알았어 치즈부가 제일 ㅈ같아요 제일 ㅈ같은 게 치즈부 치즈부를 병현이 꼬봉님이 별풍선 100개를 선물했습니다 오빠 그럼 우리 코코넛에 핫소스 한 먹어보자 뿌려서 네? 잠시만요 먹으라고요? 존나 매운 거라는데 소스가 아시아 소스인데 핫소스가 이게 이렇게 돼 있어 안에 직접 만든 거래 젤리같이 이렇게 돼 있거든요 코코넛 고추 30개 30% 추가했대 베트남 고춘인가 봐 고추를 30% 고추를 30% 추가를 했대요 핫소스 같은건데 고추를 30% 추가를 추가를 했다고 해가지고 오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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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뿌렸어 뿌렸어 연하나 보이십니까 뿌린거 보여 아 위에다가 동그랗게 뿌렸거든 아 내 비에 뿌렸거든 먹자 오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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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재 오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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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어볼께 젤리네 여기 안에 있는거 젤리 젤리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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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어떻게 이렇게 뽑히냐 나 좀만 먹을래 있거든 이게 똥그랗게 뽑혔는데 왜 못 먹어 족밥 아닙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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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het molé단 Ori parts 아 고마워 아 고마워 아 고마워 음 음 음 음 아 아 아 아 아 맛 존나 없어 아 아 아 아 아 이게 이건 존나 맵고 이건 뭐 젤리식으로 되어있는데 이걸 섞어먹니까 존나 맵었어요 이거는 안에 있는거는 나 코코넛이어서 만든거래 나 코코넛이어서 진짜 그 우유맛 코코넛인줄 알았는데 그 맛이 아니야 그냥 젤리야 그냥 젤리야 안에 있는거 젤리야 코코넛 맛이 아예 안나 젤리야 젤리 젤리 그냥 젤리던데 여기 안에 있는거 코코넛 맛이 아예 안나는데 나 코코넛 시즌이라고 샀거든 안에 젤리인데 그냥 네리 레몬 먹을게요 레몬 레몬 이건 좀 닫아넣고 이건 이따 어 토할거 같잖아 아 아 치두부가 아 치두부 냄새나 맛없는 사람 아닐거야 하수구에서 올라오는 냄새 알아? 그 특유의 하수구에서 올라오는 냄새 그 냄새나요 진짜 찐으로 사보시면 알거야 찐으로 그 냄새나 하수구 냄새나 하수구 냄새나 아 코코넛이 나는게 아니고 코코넛이 아니야 우유맛나지 내 냄새가 아닙니다 내 냄새야 뭔소리야 내 냄새 나야 이거 레몬이야 레몬도 맛없지 응 레몬 자체가 이게 한국게 아니라서 이게 국산도 아니고 이게 아시안산이어서 개쩔어 이게 더셔 이거 아시안산인데 아시안산? 이거 아시안산인데 아시안산? 어 한국산이 아니야 이거 국산이 아닙니다 아 10초는 가능할 것 같은데 못하겠냐? 여러분들 못하겠어? 가능하지? 못할 것 같아? 난 한다 네 합니다 10초 10초 와 뭐고 와 와 이게 10초에 가능해? 으으 씨 레몬 잘 못먹는데 내가 제일 싫어하는게 어 레몬이거든 내가 못먹는게 레몬이라서 아 레몬은 잘 못하거든 내가 못먹는게 레몬인데 아 레몬은 잘 못하거든 아 이거 한꺼번에 넣어야 돼 아 아 끔찍하다 그 느낌이 엄청 싫어 알지 알지 딱 레몬 먹는 순간 그 특유의 그 느낌 몸잘아? 특유의 그 느낌 아 뭔 말인지 알죠 특유의 그 느낌 아 씨 아 그 느낌 ㅈㄴ 아 뭔 말인지 알죠 쾌 어 아 풍파하는건 아니고 이거 하나에 100개 어 아 10초 안에 가능하나 얘기하나요 10차례 100개 10차례 100개 10차례 100개 10차례 100개 10차례 100개 와 지도부 매운건지 매운거 있어요 똥냄새만 누구나 누구나 오 오 몰라 맛있네 맛없을텐데 못먹을걸요 할께요 할께 할께 잘 먹냐고 준비 준비 시작 아 쭈구리 먹고싶다고 아 그래요? 아 쭈구리가 먹고싶다 그래 쭈구리가 먹고싶다고 일단은 먹을께요 그냥 할께 합니다 이거 2개 할께요 2개 한번에 갈께요 바로 갈께요 2개 바로 가겠습니다 2개 가겠습니다 여러분들 갑니다 아 여기 있어요 물이 있어 여기 있어 여기 있어 여기 있어 준비 시작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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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우 씨 아 토 나온다 진짜 치즈구 남았다 잠시만 와 치즈구는 펀딩 받아야 되겠다 와 토 나온다 와 치즈구 토 나온다 와 와 냄새 개초 나온다 진짜 와 와 하수구 냄새 진짜 와 이거 먹으면 토해 이거 먹다가 토할 뻔 했어 이거 나 이거 다 먹고나서 나 가서 토했거든 진짜 한 번 먹고 바로 토야 이거 토각이야 이거 그냥 먹잖아요 지질 수도 있어 끝판왕이죠 병현이 꼬봉님이 별풍선 뱃배를 선물했습니다 병현아취두부 한 숟가락만 갓만 보자 갓만 보자고 나 제일 싫어하는 게 취두부 두 개 이거 알지 두 개 늘어나는 젤리 콧물 같은 그거 두 개 콧물 같은 거 두 개 콧물 같은 거 이거 으유 으으잇 으으으잇 으으으 으으 세이바 으으 먹어볼게요 아 아우 어 ㅅ reliable 바로 이거 갖다 가야 될 것 같아 먹을게 입에 냄새나 입에 냄새나 아이씨 으 아아 하고 먼저라 입에서 병현이 꼬봉님이 별풍선 한 개를 선물했습니다 그러게 레몬으로 입가시마제 먼저 먹냐 이거는 옛날에는 어떻게 먹었냐 옛날에 이거 한통 풋파 했었거든 옛날에 이거 한통 풋파 했었거든요 한통 진짜 핫꼬떼 있지 진짜 생핫꼬떼요 진짜 한통을 풋파 했는데 어떻게 먹냐 그때는 어떻게 먹었지 풋파를 해서 진짜 한통 풋파 했거든 나 토했거든 진짜 한통 풋파 있었어 어떻게 먹었냐 이거를 와 이게 뭐냐면요 맛이 어떠냐면은 투게 그 하수구 냄새랑 먹잖아 존나게 짜 존나게 짜고 막 느글드글한 막 이상한 아이씨 존나 짜고 냄새도 뭐지 그 하수구 냄새랑 역한 냄새에다가 느글드글한 그 투게 그 그게 있어요 아 치즈두부 방향지 이거 먹어볼래? 이거 하나? 어? 이거 두부두부 먹어볼래요? 안 먹어요 하나 먹어봐요 뭔 두부인데 먹어봐요 하나 손으로 하지 말고 이거 먹어봐요 그건거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이거 뭐지 백상구 사지? 먹어봐 먹어 네? 응 nothing만 아왓 아우 아우 후 후 분의ering 와사 아아 아이씨 아아 아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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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 아이씨 그러니까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